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asmr 제가 이런식으로 asmr 해본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은 약간 조곤조곤 말하는 asmr 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속삭이는 asmr 입니다 제가 미니테이블도 사고 그랬는데 너무 낮아요 추워진 상황 안에서 잘 해결해나가는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프로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컨셉은 없구요 말소리와 제가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여러가지 소리들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아킬레스건이 너무 아파요 근데 asmr은 소리로도 채우는거지만 시각적으로도 그런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각적으로 하는거는 포기하고 후각에만 후각에만 후각이 아니라 청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은게 다색연필이거든요 색연필로 그리는 소리도 한번 해보고 옛날에 asmr 컨텐츠 추천해주신게 있는데 수어랑 같이 asmr을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영상 전체를 다 수어로 끌순 없고 어 순간순간 수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asmr 찍어보도록 할게요 조만간 asmr을 많이 보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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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약간 잠이 오는 느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하는게 있는데 수어를 하면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가 되게 asmr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다고 하는데 춤 h1n이거든요 제 생각보다는 그냥 그래요 근데 좋은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만지는 소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데 한번 으응 updated 시리 2 2 반드시 반응 1 1 2 전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이게 팅글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 믿을 때 팅글 돋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약간 소름이 돋긴 하네요 제가 연필 쓰는 소리나 색연필 소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마이크에도 그런 소리가 잘 담길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면지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디다스 케이스를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저의 그립 스타일은 녹음본? 근본이 없어요 왜냐면 팍글입니다 엎드린 간이 모두 볶은 두피 두피 especi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제 파우치에 있는 화장품 써있는 거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에어 쿠션 XP 03 비넨 SPF 50+, BA+++, 자외선 자단 비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클리오, 제조업자 코스맥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15g 루나 롱래스팅 딥 컨실러 제조 판매업자 애경산업, 제조 번호 및 사용기한, 별도포기, 별도표기, 제조업자 주 한국 화장품 제조, 01번 라이트페이지 끝입니다. 제조는 2021년 3월 26일까지 지워졌어요. 제가 애정하는 틴트 클리오 베드 벨벳 틴트 03 고레드 용량 3.8g 0.13 오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클리오, 메이드 인 코리아, 2021년 8월 10일까지, 푸르조아 볼륨 글래머 에페 푸시업 마스카라, 제조 번호 별도표시, 사용기한, 2020년 10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의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해외 제조원 코티, 제조 판매업자, 제아 에어, 제아 에이친피, 이거 좋아요. JST나 주얼 디파인 듀얼 프로, 그레이 브라운, 하드 포뮬러 프로 펜슬로, 또렷한 눈썹을 연출해주고, 결과 톤을 정돈해주는, 프로 마스카라 조합의 듀얼 프로, 제조 판매업자, 제이애스티나, 제이애스티나, 제조 업자, 픽스앤맨치, 메이드 인 코리아, 페리페라 잉크, 2번, 시선루팡, 제조 판매업자, 제조 판매업자, 클리오, 메이드 인 코리아, 용량 8.0g, 2018년 8월 11일 제조, 아임 미미, 아임 립 크레용, 샵 CY252 로라, 제조업자, CNC 인터내셔널, 제조 판매업자, 미미박스, 메이드 인 코리아, 아임 립 크레용, 미아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01번, 샤픈 블랙, 제조 판매업자, 스카이 공공즈, 제조업자, 데이디,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07번, 페트브라운, 제조 판매업자, MP 한강,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10번 샤인골드, 제조 판매업자, MP 한강, 3.5mm, 스틸라 백 피슨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제조 번호 별도 표시, 사용기한, 2020년 4월까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책 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해외체조원, 스틸라 LLC, 제조 판매업자, 제아 AGMB, 제아 AGMB, 어, 이거 색깔이, 색깔이, 브론즈벨, 아리따운 보노아이즈 틴트스틱, 틴트스틱, 보노아이즈 틴트스틱, 2호 쇼핑크, 주아모르 퍼시픽,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잘 안써요.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에코크레용 하이즈, 01번 화이트, 제조 판매업자, 네이처리퍼블릭, 제조업자 코스맥스, 메이드 인 코리아,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1번 블랙, 제조 판매업자 클리오, 제조업자 코코, 0.14g,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아, 이거는, 일본말로 써도 있어요. 근데 이거, 키스미 거예요. 이거는, 백, 크리미신, 브레이 브레드, 메이드 인 캐나다. 이거 예뻐요. 이거는 동전 파스인데, 일본 가면 꼭 사오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뭉친 꽃에 붙여주면 직빵이에요. 다이소 파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라, 우왕좌왕했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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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